제가 밸런치아에서 밸런치아에서 강인은 정말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잘생겼어요 싱가포르에 라리가 사무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근본 투어 때 라리랑 너무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서 미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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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엔테스 선수 왔을 때도 모리엔테스 가자! 야! 라리가 사무실 한 번 들리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헤브! 리헤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겼어요 하비엘은 컴우트 팀 마드리드에서 일본과 한국을 보고 있다 제이자는 인디아에 있는 곳에 2리그 팀을 방문하셨는데 1, 제이자, 지란아 제가 확인해봤는데 이사리의 공연을 아예 이는 한국의 공연을 그의 공연을 FC Barcelona 이는 Girona 그리고 이는 Serie A 그리고 이 와인의 공연을 이곳은 이곳은 이곳에서 이곳에 이곳은 너무 어르신 이곳은 하지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는 새로운 공연을 따라서 방역에 정말 그래서 강인 리 및 이곳에 이곳에 이렇게 이곳은 아 이곳은 저는 둘이 전문가가 많고 그리고 시즌에 대한 관계가 많고 다른 관계가 많고 그리고 다른 관계가 많고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는 이 시즌의 대기업을 보기 때문에 여기가 이 trophy 정말? 너무 리플릭한 이 사진을 찍고 와! 정말?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지금 대가 대가 상주 상주 I don't know what the... Oh, 상수상? They went to A-Bar. They signed some... even some cop-books or other N-M-U... Maybe now they'll go to an airplane who has to do the military service they can go to A-Bar. Do you know who has to do it? Probably. 일단 저를 불안하게 찾아보세요 일단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So you guys are based in Seoul? Yeah we are based in Seoul. It's one of my favorite cities. 10때문에 진짜? 진짜? 한국은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한국은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한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한국은 한국에서 세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서울에서 부산 저는 제주에서 세계에 한 번 더 유명한 가요. 10번으로, 10번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비스킬로가 굉장히 매우 유명하죠.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은 공통이 많습니다. 정말 강한 팀처럼 정복, 소울이, 모한 스틸을, 인천은 약간 강한 팀이. 한국에서 항상 공통은 공통의 역할을 이뤄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스포이예요. 가장 큰 연결에 도달하는 시스템 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 government의 수출이 있다면 당연히 일정에 도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일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말씀하셨고 이븐이 얼마나 기대를 하셨고 이본도 많게 말하고 홉시에서요 그리고 이 부분은 Tyson이며 이 곳에 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Valencia의 퓨터가 출연합니다 진짜 유명한, 더 популярνο한 것 같고 사과도 없었지만... 한국에 대한 경험을 안전하게 해 맞아 사실 강인과 함께 공연을 만났을 때 몇 년 전에 홍인과 함께 공연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공연을 만났을 때 공연을 만났을 때 공연을 만났을 때 강인은 정말 잘하고 굉장히 잘하고 1 게임을 했을 때 공연을 1 게임을 했을 때 1 게임을 했을 때 하하. 근데,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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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ga에서 팀과 미디어로 만드는 중입니다. 팀과 미디어로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팀과 함께 만드는 중입니다. 스페인과 스페인은 항상 함께 만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의 아이덴티, 우리의 DNA를 존중해야 합니다. 맞아요. 사실 좀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다른 나라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축구랑 한국은 같이 간다. 그래서 너무 감명 깊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큰 장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 라울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도와주는데, 우리는 스페인에 도와주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잘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리에 만나요. 아무 시절요. 전화주의